안녕하세요. 유진투여증권 애널리스트 한병아입니다. 저는 오늘 양의원형 에너지전환 포럼 사무처장의 성공적인 국회에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양의원형 처장은 20년 동안 원전과 환경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갖고 노력을 해왔었고요. 2년 반전부터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전문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모토로 삼고 있죠. 하지만 왠지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 절차가 국회에서 막혀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을 집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양의원형 처장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는 에너지전환의 높은 파고를 넘고 있죠. 약 100년 만에 오는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산업들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에너지전환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뭐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사가 필요하고요. 양의원형 처장이 그 에너지전환의 전사가 되어줄 것을 바랍니다. 양의원형 파이팅!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파이팅!